1. 나 왔어, 선배. 너, 뭐, 왜 이렇게 늦어? 음, 한 5초 늦은 것 같은데. 미안. 5초는 시간 아니야. 무리식 배운 건 기억나지? 그중에서 제일 간단한 문제야 이 무리식이 실수값을 갖기 위한 모든 정수 X의 값을 구하는 거야 우선 이 무리식이 실수값을 가지려면 어때야겠어? 어?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? 어, 뭐 어허, 이거 안 되겠네 선배 지난번부터 엄청 얼빠져 있는 거 알아? 무슨? 집중 안 하지 봐봐, 이거 지난번에 배운 건데 모르는 게 말도 안 되지 선배, 혼 좀 놔야겠어 아니, 까불지 말고 다시 설명해봐 뭐라 그랬어? 하,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이런 기술까지는 위험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가르쳤지? 길러틴 초크는 좀 그런가? 미연해, 길러초크! 어때? 이제 정신에 번쩍 들어? 막 집중되지? 항복하면 풀어줄게 어어, 이래도 항복 안 해? 힐로틴 초크를 거는 순간 시원에게서 우유 냄새가 났고 종석은 왠지 기분이 좋았다 어? 아닌 게 없네 항복 안 해? 정말? 어, 선배! 괜찮아? 선배, 정신 차려!